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 받았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머뭇뜨리려 하네 목소리를 돌려보며 아무도 없는데 이들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못생 사망과 어둠의 못생 우리 지식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일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지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사업으로 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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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경우에 희생할지 않아 시험이 있어야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니 이 길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맹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내어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과 온도에서 우리의 삶을 아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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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차량 손을 들고 차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차량 손을 들고 차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차량 손을 들고 차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차량 손을 들고 차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보드리 주의 말씀을 해가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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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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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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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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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하소서 최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네 세상에서 하와 가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하늘을 비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신혜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 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약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 찾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눈이 주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하여 온 마음 다 하여 오직 주님 한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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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 하여 오직 주님 한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멈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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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하여 온 마음 다 하여 오직 주님 한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멈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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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넣어라 멈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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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넣어라 멈춰나네 멈춰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넣어라 멈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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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넣어라 멈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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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넣어라 멈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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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카 말하나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카 말하나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카 말하나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예배가 정말 주님이 임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하여서 주여 세워물을 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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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